음악 전문 구학인들하고 동호인들까지 합치면 한 2,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가가시는 분들만 1,000명이 되시니까 무용하시거나 반학기, 현학기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2,000명이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다른 도시 한 10개를 합쳐야 경주만큼의 규모가 됩니다. 경주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구학인들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치 많습니다. 아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. 첫째로 행사가 모든 게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취소가 가장 크고요. 등교가 안 이루어지니까 수업마저도 지금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.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코로나19 자체가 이태까지 유례없는 상황이었듯이 지금 경주의 국악뿐만 아니고 예술인들 전부 다가 아주 유례없는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부를 계획입니다. 국악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상당한 반대를 많이 겪었거든요. 부모님들 하었나 주변으로 부를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거나 또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힘이 좀 됐었고 누구나 마이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? 자신의 길, 그죠? 제가 택한 마이웨이를 쭉 힘있게 가기 위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상당한 반대를 하염이 And each carted course, each car per step along the highway, and more, much more than this, I did in my way. Yes, there was time I knew where I'd be wrong, more than I could chew, but through it all, when terror was down, I ended up and speed up. I passed all, and I stood all, and did in my way. Our love, I laughed and cried, I had my fears, my share of losing. And now, as tears subside, I find it all so amusing. Today, I did all that, and may I say, not in a shy way.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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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, I did it my way. For one's men,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